특검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최서원의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국정농단 사건 이후, 국정농단이라는 것은 법률 용어가 없는 용어입니다. 이번에 탄핵 국면에서 새롭게 생긴 신조어입니다. 이후 진상규명 요구가 있었지만 최씨가 이에 불응해 최종적으로는 초유의 대통령 탄핵까지 밝혔다. 이어 아직까지 대통령과 공모해 사액을 추구한 적 없다며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정도 판결문, 간단한 판결에서 특검의 주장에서 보자면 국정농단 사건 이후 진상규명 요구가 있었지만 최씨가 불응해 최종적으로는 초유의 탄핵까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국정농단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없는 법률 용어입니다. 그걸 갖다 붙였고요. 그 다음에 최씨가 불응해서 탄핵까지 연결했다고 하는데 탄핵을 하려고 최씨를 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뒤집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아직까지도 대통령과 공모해 사액을 추구한 적 없다며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렇게 대나무를, 나무를 이렇게 이렇게 넣어서 양쪽으로 쫙 하는 걸 줄이 튼다고 하죠. 줄이를 틀면서 네 죄가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느냐라고 하는 조선시대를 모티브로 한 드라마가 확 떠오르지 않나요? 법도 아니에요. 이 특검의 말을 들어보면 법도 아닙니다. 그리고 웃긴 것은 최서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거의 처음 등장했습니다. 낯설게 들리시죠? 본명입니다. 이게. 본명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경제신문인가요? 조선일본가요? 그 신문에서도 최서원이라고 하고 밑에 관로를 쳐가지고 작게 최순실이라고 하고 그 밑에 관로를 작게 해서 본명 최서원 이렇게 적어놨는 정말 코미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본명이 최서원인 걸 왜 관로를 쳐놓죠? 크게 내놓지? 왜 최서원이라고 이름을 썼겠습니까? 최서원이라는 이름을 왜 최순실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썼겠습니까? 순실이 순실이. 너무 촌스러운 이름이죠. 시골에서 아들 하나 놓기 위해서 딸을 주렁주렁 놓을 때 설 법한 그런 이름. 그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써야 촌스럽고 비천하게 들리고 그런 이름을 가진 여성과 노란한 대통령도 함께 격하시키기 위해서 그 이름을 계속 썼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거의 처음으로 최서원이라는 이름이 등장했다는 게 참 신기하고 고무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최근에 김평우 변호사님의 책이 또 출간이 되었던데 아직 제가 주문을 못했습니다마는 김평우 변호사님의 책을 보면서 저는 법률에 대한 지식을 아주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배우게 되었는데 김평우 변호사님의 말로 따르면 대한민국은 이미 법치가 죽었다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죠. 약간 극단적이다 이런 생각은 처음에 들긴 했었는데 알면 알수록 그게 아니다. 정말 김평우 변호사님의 의견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2012년에 박근혜라는 여성에게 투표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투표는 매일매일 새벽에 했지만 여당 야당에 구분을 할 줄 모르는 정치 관련돼서는 완전히 바보였던 제가 의학상식이라든지 건축상식이라든지 각 분야의 기본적인 지식만큼은 익히자라는 게 제 그때 한창 학구열에 불타던 때라서 탄핵소추안이라도 한번 뺏어보자 저게 뭔지 해서 보니까 엉터리라는 걸 알게 되었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그 무자비하게 몰고 가는 아주 짧은 시간이었죠. 몰고 가는 문재인 씨가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결되면 혁명이다라고 했던가요? 그런 고등군님 반갑습니다. 그런 내란적 발언도 하긴 했는데 그것도 나중에 다 한번 짚어봐야 되겠죠. 그런데 탄핵은 정말 웃긴 상황에서 일어났구나. 정말 그리고 정치 협작군들이 일으키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고 그래도 최서원은 좀 잘못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조건 제가 편들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최서원 변호인 측의 내용들 그다음에 특검에서 주장하는 최서원의 죄를 묻는 주장들을 봤을 때 어라 최서원 씨도 별거 없는데 라는 생각은 또 이번에 최근에 하게 됐어요. 그럼 이게 뭐야 도대체 3년 전에 무슨 미친 짓거리를 했던 거야 그 미친 짓거리 속에서 탄생했던 저자들은 또 뭐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를 보면서 참 위험하다 위태롭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자유민주제도라는 것에 대한 기반은 어디에서 담보를 받아야 될까 도대체 이건 뭘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책 우리가 빵을 먹을 수 있는 건 빵집 주인의 이기심 덕분이냐 이 책에도 나옵니다만 여기에 보면 광장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전제정치에 따르는 뗄감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러면서 제가 아까 직접 민주주의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개별화되지 않은, 개인화되지 않은 시민의식을 갖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개인적인 책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고 여겨지는 그래서 더욱더 용감해질 수밖에 없는 집단대거리즘에 따라서 판결도 일어나게 되고 경제정책도 만들어지게 되는데 더 웃긴 것은 결국에 종국에 가서는 그 우둔한 군중들도 그들의 권리 역시 그 특정 정치권에 의해서 써먹어질 뿐이지 더듬다, 더듬는 그런 에너지다 라는 표현이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 복걸 선생님도 말씀했지만 밀라는 비전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밀라는 비전이 없다 한간에 어떤 사람들은 조선이 근대화하는 물결 속에 일어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동학운동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동학운동은 비전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고 글쎄요 동학운동이 비전이 있다면 그나마 나라가 끝장나는 마당에 그래도 일본이 좀 낫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일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일진회 그리고 이북에서는 진보회라고 하는 그 조직 속으로 대거 들어갔다라고 하는 게 개혁적이라고나 할까요 그거 이외에는 동학에서는 그런 비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끝간데 없는 정오심만 있을 뿐 밀란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는 정치꾼들은 단물을 빨아먹습니다 그 단물을 빨아먹는 정치꾼들은 나라가 망하는 것은 안정이 없습니다 고종의 일가가 일본의 황실의 족보 아래에 붙은 왕족으로서 예산을 몇 퍼센트 썼다고 하던가요 제가 수치를 기억을 못하지만 일본 황실의 여러 왕족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할당받아가지고 좋은 음식과 좋은 옷을 입고 잘 살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이어집니다 한때 거짓한 낙서가 이제는 늦게나마 이해합니다 처음부터 아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야 이거 미친 광풍이야 정신들 차려 라고 했던 그 사람들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김평우 변호사님 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은 얼마나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었겠습니까 40...